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저는 오늘 스프라이트 광고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스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볼 스프라이트 광고 촬영 2018 스프라이트의 광고 모델은요 바로바로 대세 중에 대세 블랙핑크입니다 예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데 또 어떤 매력이 있을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상큼한데 블랙핑크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상도 정말 너무너무 상쾌한 의상이에요 오늘 촬영 좀 어떠셨어요? 네 이번 촬영 컨셉이 극감이 상쾌함을 느끼는 스프라이트 아일랜드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즐기는 건데요 컨셉이 맞게 정말 신나고 저희가 휴가 온 것처럼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정말 이렇게 상쾌한 의상이에요 정말 상쾌한 표정인데 그렇다면 블랙핑크가 이 스프라이트의 CF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스프라이트를 들고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어떡해 뭐야? 바로 이거예요 상큼하고 톡톡 튀는 매력으로 하나 해줘 한번 표정 한번 해주세요 제니씨가 예전에 화살 아트로 한번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보여주실 수 있는지 살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모르게 악소리가 나와요 너무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게요 지수씨가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물병장기를 보여주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스프라이트로 보여주실 수 있는지 네 오우 MVP를 더해 deposit 있겠어요 네 단련돼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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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라이트로 성공을 하셨습니다 블랙핑크 분들이 아직 보여주지 못한 매력이 또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자기 오른쪽에 있는 멤버들ử 한마디로 소개해주시죠 지수 언니는 겉모습만 보면 계속 밝고, 뭔가 장난도 많고 그런 언니인데 맞언니니까 파워풀한 명이 있나요? 그렇게 하자, 이렇게 리더십 네, 그런 거 있어서 멋있어요 멋있어요 제니 같은 경우에는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가 넘치는데 이렇게 지금 무대 밑에서는 수줍음이 많은 친구예요 촬영을 하면 또 이렇게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로제는 뭔가 이렇게 항상 에너지가 많은 모습으로만 보여지지만 사실 그게 진중함과 열심히 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반전 매력 많이 보여요 감사합니다 아 네 미사의 숨겨진 모습이라면요 막 귀엽고 이런 되게 러블리함이 있지만 장난도 많이 치고 이래서 되게 재밌어요 같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 귀엽고 싶대요 되게 귀여운 걸로 되게 귀여운 걸로 올 여름 떠나고 싶은 나만의 스프라이트 아일랜드가 있는지 되게 살던 곳인 뉴질랜드랑 저도 한 표 그쵸 뭔가 스프라이트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초록색 풀과시랑 자연 태국에서 되게 유명한 성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 중에 피피썸이랑 토피썸 막 사모이도 있고 포커사모이 포켓 아 너무 좋잖아요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제니씨가 사실 이 블랙핑크의 요리사라고도 불리잖아요 이 스프라이트랑 잘 어울리는 음식 만약 멤버들에게 해준다면 어떤 음식을 해주고 싶어요? 제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게 파스타류인 것 같아서 뭔가 스프라이트랑 어울리는 뭔가 좀 매콤 살 매콤 달콤 아니죠 매콤 달콤한 매콤 달콤한 파스타? 어우 맛있겠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음악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개했던 모든 뮤직비디오도 1억 뷰 이상을 돌파했고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이 비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색깔을 가지려고 항상 앨범이 나올 때마다 노력하는 편이어서 그거를 알아봐 주시고 더 무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거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한 곡 한 곡 다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고르긴 어렵지만 저희 데뷔곡이었던 붐바야라는 곡이 저희한테도 의미가 큰 거 같아요 최근에 뮤직비디오가 3억 뷰를 배송했다는 거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너무 기뻐했거든요 붐바야 가니까 조심스럽게 골라봤습니다 붐바야 저도 참 좋아합니다 자 또 SNS로 팬들과 정말 소통을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너무 보기 좋아요 보통 때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시나요? SNS는 서로 이렇게 찍어주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편인데 저희 팬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더 이렇게 더 열심히 하려고 요새 더 노력하는 중이어서 네 늘 너무 감사해요 우리 팬분들한테 사진을 좀 잘 찍는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해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 셀카 진짜 못 찍거든요 일단 저의 자기 각도를 믿고 찍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냥 그날의 분위기 약간 뮤직비디오 너랑 그 날의 장소랑 되게 분위기 좀 잘 맞게 많이 찍는 편인 것 같아요 미사가 되게 잘 찍어줘요 저희 그룹에서 내일 부탁하고 오늘의 분위기는 뭔가요? 상큼함 상큼함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찍는다면 어떤 포즈로 찍는 게 예쁠까요? 스파이크 진짜 아 아 아 너무 좋은 준비가 되는데요? 우와 어제 밤부터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저희 모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스프라이트란? 스프라이트 하면은 딱 피크닉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즐거운 파티 같은 게 생각나잖아요 어? 아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즐겁고 상큼하고 행복을 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즐겁고 행복을 주는 존재 즐겁고 행복을 주는 존재 는 브레이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스프라이트 모델에다가요 2018년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분주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? 지금 딱 마침 새 앨범 막바지 작업 중이어서요 더 많은 공연과 팬미팅 같은 걸로 팬분들을 더 많이 만나뵐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좋은 음악을 준비 중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랙핑크가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? 블랙과 핑크처럼 좀 답방 면에서 인정받고 개개인의 매력들이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곧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스프라이트 광고 모델로도 찾아 뵐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볼 수 있는 2018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블랙핑크 만나서 정말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스프라이트를 정말 이게 다발로 마시는 기분이에요 한 병이 아니고요 진짜 너무 상큼해서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인터뷰였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엿으로 했어요 아 너무 엿으로 했어요